영감이 다진 학생이나 우울감이 높은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교과 시간이나 학도 금융시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애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도 금융시 이게 아까 안대현 무대학생인데 1인이적 1인이적 이야기는 안대현 선생님한테 다음에 꼭 외부 강사 보시지 않아도 전화 꼭 되는 거죠. 안대현 선생님한테 1인이적 하시고 제가 애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는 이게 중심에 있는 학사 달력이에요. 동네에서 보내준 거에요. 출력한 건데 제가 했던 방법은 여기에요. 주변 활동에 대해서 동력을 다해서 평가하도록 한 거에요. 5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 기록되요. 5점 만점에 동력 평가해서 3점 몇 점을 받았음. 인식 분용 중에 5위에 해당하는 등수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4펙트만 적어요. 이런 걸 대부분 다 3.5점 남아요. 모든 아이들이 평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거기서 뭘 읽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상품을 드릴게요. 오울감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갈 수 있는 퀴즈에요. 이렇게 결국 아이들이 낙선 행동을 하는 데는 우울감이더라. 특히 애들 타작권과 따지는 애들 있죠. 걔네들하고 싸우지 말아요. 애들이 따지는 거는 선생님 저 우울해요. 그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 저는 왜 제 인식이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이상도 아니예요. 따질 때는 논리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뭐가 슬픈 것 같고 속상하겠네. 0.5점 깎였어? 어떡해. 그냥 탈거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게 우울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코로나처럼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돼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소속감. 소속감과 정답입니다. 여러 이게 제가 송쇔님의 아름다운 척업에도 나와 있고 결국 우물감 잡는 1% 백신인데 바로 소속감과 자정감입니다. 그래서 소속 담임선생님이 학급 담임선생님이 소속감을 책임져주시고 교과 담임선생님이 뭘 책임져주죠? 자정감을 책임져주죠. 교과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자정감을 채워줘요? 바로 이 그림사전에 닭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원본이 있어요. 바로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94년도에요. 94년도에요. 이거에요. 94년도 원본이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좀 독특해서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도 안지 않고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일하다가 슬쩍 저를 보시더니 500명 중에 557등이에요. 그 얘기만 해도 돈이 잘 됩니다. 또 다 알아듣지. 그래서 경직이 일주일만 해도 알아들어. 그 얘기만 해도 될 수 있지. 아 네. 그런데 공연이 지나가다가 연습장을 펼쳐준 거예요. 내가. 그런데 거기에 만화가 만화가 가득해. 그래서 어 여기다가 신화 안 되지만 그쵸. 그한테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 다음날로 15개에 들어왔네. 이렇게. 아 아 아 이 아이가 제 인생을 은퇴하고 이렇게 적당한 막걸리값을 볼 수 있겠네요. 이 아이가 덕분이에요. 덕분. 어머 하여튼 하여튼 예쁘게 잘 보면서 파이트로 지웠어요. 우리 파이트로 지웠잖아요. 파이트로 지우고 그죠? 파이트로 지우고 하나씩 나눠줬다 아이들. 이게 영어 단어? 영어 단어? 1번 루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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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3번 드랍 떨어뜨리다 4번 위인 5번 클라우드 6번 프리즌 7번 퀸 8번 엔드 9번 이건 모를게요? 탁 거야 멕시코를 탁 아이는 이상한 거야. 그래도 이게 잘 되어있잖아요. 탁구를 네. 대단한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10번은 가장 모르셨어요. 10번은. 윈드를 이렇게 건칙 없이 생각해요. 아 아 11번 헛트 아프다 12번 스트링 쏘다 영화들 나왔었지만 스트링 13번 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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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막 11번 14번 워트 15번 힐 근데 이걸 나눠주니까 이렇게 제가 고등학 공립 여중으로 갔어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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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그런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 벗어 그 다음 쪽 얘들아 왜 주마 표현해 봐 왠지 말고 표현해라 그랬더니 그 뒷면에 보신 아 혼멘 홈 상상해서 지금 얼굴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굴 표정을 봐주세요. 어때요? 이게 없는 분이에요. 무조건 없는 분이에요. 2년 후에 저한테 선생님, 저 미대 관리했는데 수정 서류가 있어요. 에잉? 저는 이 아이의 진가를 알죠. 그래서 내가 못 써준 이유가 없다. 써줄게요. 그런데 또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인터넷에서 카페에 갈부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추천서 써준 거예요. 추천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수원여대 일곱 명, 미대, 코블대의 추천서를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제가 수업에 스타가 된 거야. 별의별. 별의별 숙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싫어하냐고. 이런 숙제예요. 시즈니 오페라하고 쓰거든요. 어떤 애는. 이건 영어 단어를 하나 숨겨놨어요. 엑스, 티, 아이, 엔, 씨, 티, 아이, 오, 엔, 익스틱션. 멸종이라는 명률 비축이라는 가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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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담당 선생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자존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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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담당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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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우리의 일이야. 그리스 펼치신도 뭐예요? 그렇죠? 야들이 모르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두 가지. 그리스 펼치신도 뭐예요?